아 믿음의 도력자인 우리 이 권사님 군청 근무하냐고 얼굴도 볼 수가 없는데 참 믿음 생활 같이 할 때가 어제 같은데 벌써 2년이란 세월이 떨어져 있었네요. 보고도 싶어요. 그런데 우리가 열방을 같이 성교 날아가고 했던 것처럼 우리 그 CBMC 회원으로서 너무나 좋은 것을 내가 한 5년 동안 경험했습니다. 이 권사님 같이 CBMC 가입하셔서 같이 협력할 선을 이루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우리 권사님 초대하고 싶어요. 소탈하게 우리 만나서 전화로 한 것보다도 만나서 우리 진지하게 얘기해서 CBMC에 같이 회원이 되길 진주로 부탁드립니다. 사는 날까지 우리 같이 믿음 생활하면서 함께 CBMC로서 회원으로서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일터사역자로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권사님 사랑해요. 감사합니다.